아 여긴 또 계세요? 네 아 희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여긴 네 잘하죠 네 어서오세요 너무 넓어서 어디 앉아야 될지 모르지만 선생님 뭐예요? 네?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해서 아니 저 오늘 계속 뭔가 자꾸 가감스럽게 아주 현대무용방 안흠희 선생님 아휴 김씨하고는 어떻게 또 아시는 사이? 옛날부터 우리 작곡자 친구들하고 예 친한 동생이어서 어 선생님 굉장히 어려웠는데 느낌이 예 선생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제가 지금 분위기를 먹고 살 수 있는데 음악 틀어보셨어요? 네 어떤 음악입니까 선생님? 아주 멋있어요 약간 우주? 우주? 우주에 이렇게 어떤 섬이 있다면 그 섬에 어떤 아이가 하나 살고 있는데 걔가 이렇게 예쁘게 서서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맞죠 맞죠 맞죠? 하하하하 제일 중요한 건 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? 뭐 해초 자꾸 얘기해서 나도 해초댄스로 이렇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동작 있으면 혹시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? 뭐 그냥 이런 거지 뭐 이렇게 하하하하 이런 거 하하하하 진짜 노였어요? 네네 다시 한 번 노였어요? 다시 한 번 쉽잖아 금방 배울 수 있게 해봐요 앞에 보고 촬영 시작! 잘 하시네 생각보다 방송에 볼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혹시 단원들이 연습시킨 동작이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? 아직 저희가 비밀이라 공개할 수는 없어요. 죄송한데 선생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 받은 뭐. 있나? 우리 후배들의 약간 춤 사이 같은 거 조금. 조금만 해볼까? 안녕하세요. 저희가 할머님들하고 같이 췄던 춤이 있는데요. 둥지 음악에 맞춰서 한 무용이 있어요. 둥지요? 할게요. 이건 나도 하는 건데? 내가 잊지 마셨지만 연기 DOING Wenn du sie in die ↑あ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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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엄청 많이 빠른데요 저! 네네네 노래만 부르면은 진짜 모든 건 다 되게 다 되는 거예요 자! 이제 시간 그만 뺏고 선생님 또 우린 왜 이렇게 촬영을 9방음만 먹어? 아니 뭘 해! 뭐 있어! 뭘! 뭘! 뭘 보여드려야죠! 뭘 더 하고 싶은데 뭘 더 얘기하고 싶은데 음악도 모른대면서! 그쵸! 여기서 춤! 보여드려! 뭐 사! 하고! 뭐 전혀 문제없어